와 진짜 빌맛이야! 대박! 이 핑크색은 뭐지? 솜사탕 맛? 나하! 난쟁이 똥짜로짜로! 안녕! 난 꿀팜이!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에요! 2층으로는 체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체리랑 꿀팜이랑 함께 빙그레타워 한번 올라 볼 거고요! 1층은 누가 봐도 바나나 오는데? 여기 빙그레 바나나 오요다! 그니까 이거 바나나 오요! 1층도 그래도 그래요! 1층은 여기 빙그레 바나나 오요에요! 체리 목소리가 굉장히 간열이구나! 체리야! 나처럼 말해봐 이렇게! 힘차게! 힘차게! 우리 체리는 힘차게 못하나봐! 아이고 체리야! 왜 비명 안 들려서 체리! 체리 잘 가! 비명이 너무 늦게 들리는 거 같은데? 이상하네! 어! 잠깐만 이거 바나나가 올라지니까 2층이 다 많을까? 나도 그렇게 모르겠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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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바나나 한 조각이었다! 아! 와! 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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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져 있다! 아! 이거 빙그레 초코요! 빙그레 초코! 아 맛있다! 빙그레! 이거 커피 아니야? 이 정도면?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 이거 대박! 떨어진 마지! 검사 없는! 와! 천사! 천사! 오! 야! 있을 만했다! 있을 만했다! 인정! 이거 되게 어려운데? 와! 완전히 서커스였어! 천사! 천사! 완전 천사! 이거 빙그레! 오! 왜 빨라진다! 몰랐어! 빙그레! 초코우유 이름을 맞춰보자! 그냥 초코우유는 아닌거 아니야! 그냥 초코우유야! 나 가나초코! 가나초코는 롯데지! 그라? 가나 롯데꺼야? 롯데꺼데! 초코넨 롯데꺼라! 초코넨 롯데꺼라! 야! 커피우유 맞네! 아! 너 진짜 커피우유! 나 장난을 했단 말이야 너 솔직히? 하하하하! 어제도 틀렸습니다! 아! 맞네! 내가 그 요리 그거 이제 보통 이거 뚱바라 그러잖아 뚱바! 아! 뚱뚱한 커피우유! 뚱뚱한 커피우유가 있거든! 근데 초코우유는 진짜 못 본거 같아! 이거 메로나 아니야?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 아니야? 메로나? 뭘 메로나야? 무슨 뚱뚱맨이지! 메로나우유! 뚱맨야 뚱맨! 아! 그거 이름 메로나우유야? 이거 이름이 메로나우유 아니네 이거지! 왜냐면은 메로나우유 빙그레꺼 아니야? 브라? 그런거 같지 않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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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있는데 진짜 짜증나! 여기인줄 알았잖아! 여기! 여기! 여기 오면 안되는 줄 알았고 깜짝 놀랐네! 둘 다 가짜 같은데? 설마... 야 나와 밑에? 멀리 그렇게 뛰어져야되나? 설마 미십니다? 일로 믿어? 아닌데? 잘 믿었어? 어? 야! 응? 저거 가짜인데? 둘 다 가짜인데? 진짜? 둘 다 가짜라니까! 가운데야! 오! 오! 너 사라졌어! 넌 왜 보이냐? 아! 가운데가 아니라 혹시 꿀밤이가 오늘 한쪽으로 치여쳐진 거 아닐까? 아! 아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공중으로 떨어지니까는 저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 같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어 그럼 나 왼쪽으로 생각할래 왼쪽 왼쪽? 왼쪽? 나도 좀 너가 더 왼쪽으로 치여쳐진 거 같았어 왜냐면 너가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왼쪽으로 조금 더 치여쳐지는 거 같더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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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치여쳐졌나봐요 너무 웃기네 데자뷰인가 이거? 나 지금 같은 자리만 야! 데자뷕이라고 데자뷕? 데자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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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뷕인가? 어 자꾸 같은 것만 뛰는 거 같은데? 어디 보자 짜잔 아이야 바닥까지 떨어지길래 깜짝 놀랐어 어 나 점프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뭐야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었어? 응 점프도 못했어 어허허허허 그러면 텐트 없었겠다 야 야 없어지나요 역시 없어지는 거야 어 메론맛! 메론맛이네 꿀맛이 정답 예스 예스 자르탈라 자르탈라 왜? 이거 고구마맛 고구마맛 자세 고구마 야 인정 야 너 똑똑하다 나랑을 지금 되게 이상한 맛 생각하면서 혼자 우엑하고 있었거든 속으로 말 한마디로 보세요 포도맛 으으 이상해 포도맛 포도맛 주스는 맛있지마 포도맛 우유가 너무 토 나오잖아 포도맛 우유 했을 때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하면서 우엑 이러고 일로 뛰자 일로 뛰자 내가 지금 수상해 자 확인해 볼게요 어 정답이에요 진짜? 저거 가짜야? 응 아 진짜였어 아 진짜였어? 응 뭐야 야 왜왜왜 나 떨어질 뻔했어 자세 고구마 인정이야 자세 고구마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음료수 어 원래 고구마 맛 우유 같은 거 되게 맛있어 야 아 맞다 어디 맛 있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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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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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의점 기록이 기록이래 기록이 새록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라 그 뚱밭에 모여있는 곳 있잖아 응 맞아 맞아 어디 맛 근데 난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지 나는 먹는 것만 먹어 도전 별로 안 좋아해 딸기맛? 딸기맛 우유 있어 빙그레 아 진짜? 어 아 뭘 다 알아 너는 어디갔어? 그 메론맛에 있네 쟤 얘 움직이는 거였어 나 멈춰있는 건 줄 알고 점프했는데 야야야야 나 움직이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야야야야야 디블빵 어 예스 봤지 봤지 이 센스 있는 너는 아니 아니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뭐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크다고 머리카락이라 그 토끼 귀가 뭐 가리고 있으면 어쩔 건데 나 나 야 이거 진짜 고구마야 야 야 어 이거 팥 아니야? 팥 맛이 있어? 이거 뭐 아 이제 고구마다 야 이거 자세 고구마가 맞다 이거 자세 고구마 인정할게 이거 응 껍질이랑 속 안에 고구마 이렇게 아 근데 자세 고구마는 원래 속까지 아아 아아 아 속까지 자색이어야 자세 고구마인 건데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옆으로 쫙쫙쫙 걸어 올라가야겠지? 어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니 가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조준했어 아 저 아 그래? 저 노란색깔 위로 안올라간거야? 어 어 나 가짜인 줄 알고 와 진짜 간간히 잘 속인다 야 어 아니면 진짜 가짜인가? 그냥 진짜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아 이따 확인해봐 다음에 안 봐볼게 야 이거 자세 고구마 맛 아니고 그냥 진짜 고구마 운인데 10 просто 빠바바바바바배 아따 afford 넌 좋아 어 힘드게 맡까 진짜 어 귤 맛이야? 어? 진짜 근데? 흥 이걸 완전 너무 맛이 없겠는데 이것두 sua 이게 약간 그런게 있잖아 과일을 우유로 만들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 알지 뭔지 어! 과일은 아무래도! 아니 뭐 우유긴 한데 딸기랑 바나나는... 아 그러니? 아니 귤은 왠지 주스여야 될 거 같은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런 느낌! 뭔가 주스여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깜짝이야! 나 저기 사람이 지금 뭐야! 여기가 진짜 나야 선생님 혹시? 고맙습니다 귤 씨! 악수야 악수! 야 귤 주스! 야 손에 귤 있는데 얼굴을 먹니? 얼굴이 더 커서 맛있게 생겼어! 대박! 무서워! 와 진짜 귤맛이야! 대박! 이 핑크색은 뭐지? 솜사탕 맛? 아 우유가 뭐 뭐 있지? 딸기밖에 모르겠어! 어? 핑크하면 딸기잖아 원래! 리치피치? 부자 복숭 하나봐! 어 부자 복숭아 맛! 야 설마 천대복숭아인가? 이거는 뭐지? 파란색? 나 이거 알아. 내가 아까 전에 특이한 거 봤다고 했던 그거다 이거. 아 나 이거 알았다! 캔디바맛! 너 어떻게 알았어? 캔디바맛 우유 한참 또 유명했었잖아. 아 나는 왜 그걸 모를까? 세상과 다음 쌓았어 나는. 어머 넌 세상과 단절된 아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랑 단절돼가지고 아는 게 없어. 내 기억으로 이거 뿌가 먹었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어 뿌가 먹어본다고 먹었던 거 같아. 그래서 어땠어? 근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았나 보다. 짱다 짱다. 뿌가 같아. 뿌는 다 잘 먹어. 어 이거 바닐라다. 바닐라 맛은 이유? 어 바닐라 맛이야 이거. 왜냐면 이거 이거 우리 똥구리랑 말썽이가 되게 좋아하거든. 어 빙글에 바닐라 많이 빙글에 응. 되게 이런 우유 종류가 많다. 이거 엄청 많네 나도. 옛날에는 빙글에 우유하면 바나나 우유밖에 몰랐는데 맞아 원래 그거 바나나 우유랑 딸기 우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 않았었나? 난 딸기는 딸기도 모르겠어. 딸기도 본 적 없어. 바닐라 맛 정답!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어서 오시게 해 봐. 이렇게 나만 잡아야지. 오늘은 이렇게 자루가 그래. 꿀밤이랑 같이 빙글에 우유 타워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이게 편의점에서 눈으로 힐끗힐끗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기억이 슥슥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은근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